친구들 청내 언니의 내 언니의 립스틱 바르고 나오잖아요 오늘부터 립스틱 바르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갖고 제가 입술을 발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피치 피치 야 너 이리와 아빠 똥이랑 괜찮아 이리와 아주 형 꾸미는 잘 모르겠어 이건 이거는 아이라인이에요 이거 갖고 제가 앞으로 나오는거 에이 거짓말이 저 오늘보다 거울 안필요 촬영하니까요 자 한번 여기 발라볼게요 아 아 너는 왓자님 아빠님 교수님 엄마는 꽃주님 엄마는 꽃주님 엄마는 자 끝 나는 우주님 나는 엄마는 사랑이 빠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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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